엄마 아빠에게 여쭤보고 시키는 대로 한다 4번 일단 먹고 나중에 꼭 돈을 가져다 드린다 5번 아싸 하고 앞으로 그 가게를 더 자주 애용한다 어른들도 가게 갔는데 거스름돈을 더 받았을 경우 갈등 되잖아요 이거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 되세요? 저 갈등 되세요 엄마들은 그래요 그럼요 돌려주면 되잖아요 그래도 또 아껴보겠다고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자 그런 말이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제 생각에는요 2, 3, 4번은 절대 아니고요 첫 번째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일단 먹든지 아니면 마지막 5번처럼 고맙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자주 이용하든지 여기 2개 중에 무조건 일반화에 먹으면 무조건 먹죠 유빈이를 지금 굉장히 우습게 보시는 것 같은데 유빈이는 이제 많이 제가 다른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리원 형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3번 3번 엄마 아빠가 시킹대로 한다 엄마 아빠가 시킹대로 한다 엄마 아빠가 여쭤본다 그럼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엄마가 당장 먹죠 5번이나 1번 5번이지 아니 아예 그 가게는 앞으로 안 갈 거예요 혹시 들킬까봐 혹시 들킬까봐 어떻게 할 거예요? 저는요 그냥 더 이 가게를 더 자주 이용할 거예요 왜냐면요 저 떡꼬치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옛날 때 이거 저 4개 먹은 적 있어요 4개씩 그 가게를 더 자주 이용한다? 네 우리 시우는 어떻게 할래요? 그냥 두 개 다 먹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냥 막 두 개 다 먹는 거 괜찮을 것 같다고요? 네 서비스로 생각하고 그냥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두 개 먹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또 문은? 저는 그냥 2번 해야죠 2번 당장 달려가 하나를 돌려야죠 방송용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제 이미지 포장 엄청하네 우리 또 어릴 때하고는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우리는 뭐 그냥 무조건 1번이죠 그렇죠 그냥 먹고 그렇죠 아 쉬는 그 집에 가지도 않아요 그건 다르네 우리 현석우는? 1번이에요 1번 그거 봐 하나 샀는데 두 개 줬어 그냥 먹을 것 같아 왜요? 왜냐면요 정성껏 만들어서 줬는데 예의가 아니고 준 사람 권위가 있지 그래서 정성껏 만들어서 줬는데 그렇죠 그래서요 하나만 돌려주면요 너무 너무 그렇지 주인이 기분 나쁘지 너무 실망하지 않을까 해서요 아 아 그렇네 실망하잖아 일부러 준 건데 그럼요 서비스를 일부러 준 건데 됐어요 안 먹겠습니다 안 먹습니다 하고 돌려주니까 실망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저기 현석은 떡꼬치가 아니라 저기 연필을 샀는데 두 개를 주면 어떻게 할까요? 정성껏 팔았는데 정성껏 팔았는데 정성껏 팔았대 다시 하나 돌려주면 좀 더 곤란하지 않을까 귀여워서 줬는데 무조건 실망한데 그죠? 정성껏 팔았대요 뭐 현서의 의견을 존중하고요 일단은 현서는 맛있게 먹고 그다음에 제가 나중에 가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초지적을 설명하고 아 가게? 네 그게 뭐야 정성껏 팔았는데도 정성껏 팔았대 정성껏 줬는데 아 그러면 가서 정성껏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서 인사하면 되겠다 그치? 응 어 그래 그래 알겠습니다 자 유빈이가 4번으로 할 것 같아요 그게 정답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유빈이 알거든요 성향을 자 유빈 이거 잘 읽어보고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배가 고팠다고 꼬치를 사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 주인 아줌마가 실수로 하나가 그게 두 개를 줬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? 유빈이 어떻게 할지 저 진지해 너 아주 궁금한데 유빈 솔직하게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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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스하고 앞으로 그 가게를 더 자주 아스하고 앞으로 그 가게를 더 자주 아스하고 앞으로 그 가게를 더 자주 근데 전혀 의식을 안 하는 거야 유빈이 닿네 고장하지 않아요 아이들 네 역시 유빈이 얘기를 들어볼까요 왜요? 왜냐하면요 또 거기 다시 가면 그 아줌마가 실수로 또 더 많이 그 아줌마 계속 실수하길 바라는 거 계속 그죠 원래 그게 순수한 아이들의 마음일 수 있는 거예요 네 세 번째 가족입니다 네 우리 양은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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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일자실에서 입장을 바꿔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경아 씨 염려군이! 염려군이!